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시 간호사의 회장 조윤수입니다. 비화를 제5기 KLE 차세대 간호 리더로 임명합니다. 대한반호협회의 서울특별시 간호사의 회장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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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차세대 간호리더 서울지부 홍보국 조민지입니다. 이렇게 발대식을 모두 마치게 되었는데요.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 저희 7기 리더님들과의 인터뷰는 빼둘 수 없겠죠? 그럼 바로 만나러 가겠습니다. 현재 어떤 직책을 맡고 계신가요? 저는 홍보국 국원을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7기 활동에서 기대되는 활동이 있다면? 대학 축제에서 부스 운영하는 활동 기대됩니다. 그럼 앞으로의 다짐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책임감 가지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현재 어떤 직책을 맡고 계시죠? 저는 기획국에서 기획국장을 맡고 있는 최은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7기 활동에 대해서 기대되는 활동이 있으시다면? 저희는 기획국에서 커피 컵홀더 제작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의 다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역사 깊은 간호 단체에서 차세대 간호 리더로 임명받게 되어서 정말 영광스럽고요. 많은 리더님들과 협업해서 좋은 활동 그려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차세대 간호 리더 7기 대표로 활동하게 된 김서진입니다. 코로나 상황도 완화되었고 대면활동이 많아지게 될 것 같아서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간호의 미래가 열려있다는 사실을 알고 리더님들 잘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 차세대 간호 리더 차세대 간호 리더 차세대 간호 리더 화이팅!